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7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긴급으로 촬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쵸? 이 매수 타점 정확히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안내를 좀 드렸고 자 분명히 주대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예요? 큰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쵸? 이거 말씀 좀 드렸고 저번 영상에서 무조건 매수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저번 영상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보기 전에 이거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시간에서 드디어 DS 단석이 자 오프로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자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 상승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몇 가지 종목들 좀 보여드리면서 왜 지금 DS 단석이 이렇게 큰 반등 흐름을 주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설명을 좀 드렸고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큰 반등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명한 건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분명히 비중 추가하셔야 되고 지금 신규로 그동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던 분들도 이제는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혹시라도 지금 최고점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비중 추가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어 그러면 내일 나와요 내일 그 타점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내일 그 갭상승으로 아무래도 떠서 좀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장 초반에 이 갭을 한번 매우러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눌리는 그 눌림목잔에서 우리가 매수를 꼭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저번에 주대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 어떤 부분이었는지 잠깐만 보고 다시 대화 이어갈게요 이 말씀을 딱 드릴게요 20만원 절대 안 깨집니다 자 이거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예전에 30만원 35만원부터 깨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30만원 구간 깨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대표가 25만원 구간 깨진다라고 말씀을 그때부터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믿지 않으셨죠? 믿지 않으셨습니다 자 댓글에 엄청난 욕이 달리면서까지 주대표가 25만원 깨진다 깨지니까 기다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깨졌죠? 깨졌습니다 그쵸? 자 근데 자 주대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 25만원을 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강한 조정파동 이후에 자 우리 큰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우리 DS 단석은 이제 뭐가 나왔다? 자 매수 타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매수 타점 관련해서 자 주대표가 항상 이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잡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보셨죠 여러분들? 주대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자 20만원은 뭐예요? 깨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되고 이제 큰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그 35만원 이때부터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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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많은 욕이 좀 달렸어요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여러분께 했던 얘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결국에 25만원 깨지고 나서 주대표가 뭐예요? 강한 조정 발생 이후에 큰 반등 흐름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20만원 뭐예요? 20만원은 깨지지 않으니까 자 오늘이 정말로 좀 중요한 매수 타점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 내일 갭 상승으로 시작하고 나서 갭 매우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이때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회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것 같고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지금 고점에 지금 물려계신 분들은 자 여러분의 평단가를 지금 최대한으로 낮추셔야 될 때고 우리 신규로 이 매수 관점으로 조금 진입해 볼까 하셨던 분들도 자 지금은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이제부터 이게 시간에서 여러분들 시간에서 어 그냥 단순히 오프로 오른 이 해프닝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상승장이 좀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대략적인 목표가는 설정이 좀 돼있지만 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주대표가 영상으로 자 매수 타점 왔다라고 말만 드린 게 아니라 자 주대표도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안내를 좀 드렸고 자 우리 지금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 자 1월 17일날 주대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매수 타점 나왔다고 자 주대표가 진짜 매수 타점 드렸어요 여러분들 1월 17일 날짜 확인하시면 되고 자 매수가 얼마에 드렸냐면 20만 3천원에 드렸습니다 자 DS 단석은 그동안의 하락을 끝내고 단기 급등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를 얼마에 드렸냐면 20만 3천원에 드렸죠 20만 3천원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가가 얼마까지 갔나요 20만 자 2천원까지 갔죠 결과적으로 어제부터 걸어뒀던 우리 20만 3천원은 결과적으로 있다는 매수 체결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자 지금 시간에서 일단 5% 오르고 내일부터 시작이 될 건데 내일 어느정도 증시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여러분의 그 평단가를 최대한 좀 낮추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정확히 최고점에서 한 번의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 고점에 물려계셔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까지도 전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 주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자 텔레그램방으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예요 010-6227-8706번으로 DS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빨리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내일 매수 타점이 아마도 최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들 매도죠 매도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대표가 지금 어 그거 관련해서 타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주대표만큼 잘 잡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지도 않죠 여러분들 자 주대표가 그냥 오픈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얼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보여드리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신 텔레그램방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그대로 자 우리 가리는 거 없이 그대로 오픈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주대표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상단에 있는 번호로 바로 DS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요 절대로 DS 종목으로 손실 보시는 일 없도록 자 주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뭐해요 매수가 말씀을 좀 드리면 매수가 그냥 걸어두시면 되고 자 매도가도 주대표가 얼마에 걸어두시라고 하면 얼마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만 매도가는 중간중간에 자 흐름에 따라서 주대표가 현 구간에 매도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도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동안 조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매도타점이죠 매도타점 매도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텔레그램방으로 실시간으로 매도타점 안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손실이 발생돼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주대표가 진짜 최선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계신 분 어 계신다면은 반드시 자 주대표 텔레그램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DS 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뭐 돈 들어가거나 비용 들어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 이후에 DS만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이 어 지금 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입장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수익을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어 정말 좀 좋은 하루 좀 되시고 오늘도 큰 수익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